트로케의 스타 이명웅과 정동원이 한밤 중에 한강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잠 못 이루는 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그들의 대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명웅이 갑작스럽게 정동원에게 전화를 걸어 한강으로 나오자고 제안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아 보이는 이명웅의 목소리에 정동원은 망설임 없이 그의 곁을 택했습니다. 한강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로의 최근 근황과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이명웅은 어깨의 압박과 개인적인 도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이에 정동원도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명웅이 이 질문을 던지며 두 사람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책임감과 미래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동원은 이명웅의 고민에 공감하면서도 그에게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명웅에게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깊게 파고들 것을 제안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밤의 만남은 그들에게 새로운 통찰과 동기를 부여했으며 더 나은 예술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명웅과 정동원의 한밤 중 한강에서의 만남은 단순한 교류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각자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대화는 두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